이거 좀 덮어줬어요. 그리고 끄는 거를 제가 그냥 꺼버리면 뭔가 이상하니까 이 옆에서 그냥 이러고 있다가 꺼진 것처럼 안기자라서 계속 이렇게 돌아가 나오면 아니요. 아, 야야. 이거야. 아, 야야. 원래 2통 시켜주면 돼. 아니, 말이 안 되는 게 26일 날 선고 화요일 날. 아니, 화요일 날. 월요일 날 선고인데 화요일 날 어떻게 추가 촬영을 해요, 이거를. 아, 그 사람은 돼. 진짜요? 아, 그 사람은 돼. 진짜요? 또 하루 더 빼야 될 수 있어. 이틀 빼야 돼, 이틀. 하루 안 됐어? 하루 안 됐어? 하루가 안 됐어? 하루가 안 됐어? 하루가 안 됐어? 아까 세수한테 보셔서 촬영을 했잖아요. 저희가 좀 실수를 해서 찾아야죠, 어떻게 해야. 아니, 그나저나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스케줄이 아니라 선생님이 보면 그걸로 해 놨습니다. 다시 다시 다시. 다시 하라는 것도 말이 안 되죠. 아니, 그게 나도 하고 싶은데 원래 했던 스케줄을 어떻게 갑자기 지금 바로 내일 스케줄인데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 아니. 촬영팀이 안 된대요, 뭐예요? 촬영팀이 안 된대요. 이달은 촬영팀이 안 되고 이달은 잘 안 되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일이 선거인데 선벌을 다 안 됩니다. 그냥 출발할 거 아니에요. 출발할 건데 출발할 건데 그러면 어른들한테 저기 티옹일본도 다시 이제 벌써 투표를 하는 건 다음에 그거를 이제 상상으로 하자는 건데 지금 그거는 또 안 돼.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죄송해요. 죄송한데요. 이건 촬영팀이 잘못하신 거잖아요. 내일 일정이 있잖아요. 그거를 하고 이제 투표를 하고 투표를 하고 그럼 내일 3시까지 한번 가야 돼요. 그냥 날려야 돼요. 그냥 날려야 돼요. 그쵸. 아니 뭐 이게 지금 장난감은 말까지 지금 다시 가. 저한테 저 오빠가 오빠가 의아알로 빨리 진짜 뭐야. 야. 공손아. 예? 그럼 임완기 친구 화요일을 안 쳤도 돼요? 오빠 근데 좀 그렇게 가시는 건 아니죠? 선생님도 계신데. 오빠가 얘기 좀 하자고 하시고. 다 스케줄을 입는 거 내가 그냥 혼자 편해가지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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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죄송해요. 근데 진짜 몰라. 아니. 아니. 야. 둘은 둘이 아니네. 아 잠깐만 Alicia. 너 왜 지금 한 애 안 돌고 있어?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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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존맛이 생일 축하합니다. 아니요. 저 한번 빨리 가면 안 돼. 진짜 웃기고 있어요. 너무 웃기고 안 돼? 왜 웃기고 안 돼? 갑자기 의식하니. 하나 둘 셋! 잠깐만! 아이 타이밍! 재진озд 박수요 Berjun 영상입시다 내가 이러던지 제가 할게요. 제가 인사된 거에 대해서. 하나 둘 셋. 자동으로 같이 찍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